아프리카 강아지 이제아프리카 강아지 아프리카 강아지 아프리카 강아지 입장 하하 장차모 주님 천천히 먹어라 중앙에서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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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형 자자삐 이제 먹어야 해 야 단치야 너 우리가 밥 맨날 줬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먹으셔도 돼 어 벌써 다 먹었어 천천히 먹어, 태양이라 여보, 단추 밥 안 준 거 아니지? 나 맨날 사람들한테 오기 좀 봐봐 태양에서 처음 먹는 것처럼 저렇게 밥을 먹는 천천히? 단추, 단추, 인사! 인사, 안녕! 단추 물도 먹어 왜 물 안 먹어? 단추야 천천히, 천천히 이거 안 먹었어 어, 왜 먹어? 고양이 ASM 무슨 먹고 있었나봐 단추, 그만 먹어도 될 거 같아 단추, 그만 먹어도 될 거 같아 그만 먹어 잘 먹네 엄마가 물도 안 줬어 엄마가 물도 안 줬어,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도 안 줬어, 엄마가 단추, 아빠 오니까 야,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좋아? 엄마가 물도 먹고 진짜, 그러면 뭐 해 하겠다 야 항상 줬는데 매일 왜, 고양보다 더 많이 줘 이제 그만 왜 다 마셨어 그만 다 마셨어 다 마셨어 다 마셨어 다 마셨어